준짱 일본어 안녕하세요. 준짱 일본어 한마디입니다. 나로 일 것이다 와따시다로 날 것이다 종지형의 추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종지형인 다가 변형되어 다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. 추측을 나타내고 의미는 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. 또 다른 의미로는 정색하는 표현으로 겟지, 자나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히토드다로 하나 겟지 히토드다로 하나 겟지 히토드다로 하나 겟지 타만이다로 각음일 거시다 타만이다로 각음일 거시다 타만이다로 각음일 거시다 5시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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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일요일이겠지 오늘은 일요일이겠지 오늘은 일요일이겠지 길이는 1m일 것이다 길이는 1m일 것이다 남은 건 하나뿐이겠지 남은 건 하나뿐이겠지 진짜겠지 늘 그렇겠지 いつもだろう 아납다 모시っているだろう 당신도 알고 있잖아 아납다 모시っているだろう 아납다 모시っているだろう 당신도 알고 있잖아 오이시이다로 맛있을 것이다 오이시이다로 맛있을 것이다 오이시이다로 맛있을 것이다 교다로 오늘이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